이 물회집에 이거를 1인분에 4만5천원인데 소차채고 부차 4만5천원인데 밥사람 먹을까 해달라 그래 2만5천원을 얘기해서 만들어서 다 깨우고 나 이거 물회에 먹은거 처음이다 이 시간 이거 어디냐 저자리 왔던데 서현을 서혜로 왔어 저희들 칠미도 왔을 때 옛날에 다 조용히 해보라고 조용히다 먹고 왔던 사이치 아 오늘 마침 조금 참먹네 그다음 고맙다 아 좀 부캐 나 감사합니다.